자 그래서 FM1 했구요 하루들 했으니까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쭉 숨은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줄만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제일 어려웠지?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어 내 머리가 더 복잡해져 자 이거 이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? 픽처 픽처 P I C T U R E 오우 하하하하하 그 다음 얘는 외래요니까 텔레비전 텔레비전 T E L E 몇 가지 소리가 텔러다 그렇지 텔러 그 다음 V V I S O O N N 아깝다 정말 아깝다 어 B Z 를 만들어야 돼 B Z Z I O N 아깝네요 오케이 열심히 한 거 티가 납니다 그 다음 얘는 외래요니까 램프 램프 L L A A M M P 그렇죠 그 다음 베이스 베이스 그렇죠 거기에는 V V A A S S E 여기에 A가 A 된 거야 요까이 소리가 V E가 된 거야 V E 오케이 그 다음 소리 미러 미러 M M I I R R R R R O O R 그렇지 이 부분이 어디에 R이 두 번지 여기에 두 번인지 여기에 두 번인지 헷갈릴 수 있겠지 잘 했고요 미러 오케이 계속해서 톨렛 톨렛 T D O O I I L L E E T O 자 계속해서 클로셋 클로셋 C C L O S E E E T 와우 오 계속해서 끝에 끝에 K K I T T C C H E E E L 오오 끝에 계속해서 테이블 어 테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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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L 옳지 아까 전에 여기가 이게 V A가 A 됐듯이 여기도 테이된 거예요 A가 A 소리냈습니다 한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 소리 된 거예요 OK 계속해서 문제의 그놈이 나타났다 리 R 아 리프리트레이러 어 어 발음 잘하네 리프리트레이러 그렇지 리프리트레이러 그러면 리프리트레이러 소리를 뭐 굳이 한글로 써볼게 리프리트레이러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얘를 글자로 바꾸면 뭘까 R E 그렇지 리 F F R E R R F R I 리프리트 그 다음에 얘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저 G G하고 E야 그 다음에 여기에 A 이 A는 한 글자가 된 거야 그래서 R E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T T T R T O R 아 리프리트레이러 아 리프리트레이러 참말로 어렵구만 이거 오케이 리 수달라서 읽는 거야 리 프리 절 레이 레이 털 리프리트레이러 오케이 이거 또 나올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른 거 잘 해 놨으니까 리프리트레이러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겠다 그렇지 창문 윈더 W W I N D O W 그렇지 계속해서 필러 P I I L L L O O W 와우 필러 배스톱 오 학생들 이거 소리가 잘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던데 신효 오 대단한데 배스톱 그래서 B A T H T U B 와우 그 다음에 S S I N K 와우 와우 W W A L L 왜요? 왜요? 와우 와우 지금까지 진호 와우 제일 멋있었어 잘했어요? 어? 2개 틀리면 다 맞았어요? 어 리프리트레이러 텔레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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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게 틀렸잖아요 그치 네 와우 대답합니다 오케이 제일 긴거 2개 틀렸네 잘했어 오 진짜 잘했어 진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잘 들려져 있던데요 아 그건 날짜가 지나갖고 자동으로 된건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 책에 있는 호수에 맞춰서 하면 돼 아 안 듣고 싶은데 어 어 그래도 할 수 없어 진짜 또 슬슬 까부린다 흐흫 근데 여기 들어가서 그냥 둥둥으로 써 아 둥둥이 오는 거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? 아 그건 니가 보카 아니 보카 아니 보카한다 그래머 저 책 저 책도 니꺼야 너 해야되는거야 뭔데요? 어? 뭔데요? 주 세번호니까 그니까 월초에는 그거 쭉 하다가 그 책 그 책이 빨리 끝나야지 끝나면 저거 하는거야 음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왜 저기 어제 아이샤 수업 뭐 뭐 뭐야 뭐야?